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눅스 SetUID 및 StickyBit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맡은 츄 민솔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SetUID 및 StickyBit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강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물은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리눅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관리자와 사용자 둘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리눅스를 이용하여 파일 및 폴더를 만들며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 언어를 사용하여 파일 입출력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실습 과정에서 C 언어를 사용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이를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우선 CHMOD 명령어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추후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SetUID에 대한 개념을 배울 것이며 실습 과정에서 이를 직접 사용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StickyBit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며 실습 과정에서 이를 직접 사용해 볼 것입니다. 먼저 CHMOD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CHMOD 명령어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리눅스는 디렉토리 또한 파일로 관리하기 때문에 디렉토리의 권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tUID 및 SetGID, StickyBit를 설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오늘은 이중 SetUID와 StickyBit에 대해서만 배울 예정입니다. 리눅스에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면 가장 앞부분에 표의 형식대로 데이터가 출력됩니다. 가장 첫 부분에는 파일의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파일일 경우 대시가 나오며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디렉토리 파일일 경우에는 DE, 심볼릭 링크일 경우는 L이 오며 기타 여러가지 파일의 타입이 표기됩니다. 그 뒤로는 3칸씩 파일 소유자, 그룹, 그 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rwx로 표기하며 만약 해당 칸이 대시로 비어있다면 그 권한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표의 아래를 보면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각 숫자는 4, 2,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 권한이 켜졌을 때 그 숫자를 더함으로써 파일 소유자, 그룹, 그 외 사용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해당 파일은 일반 파일이며 파일 소유자는 rwx, 그룹은 rx, 그 외 사용자는 r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숫자로 표기한다면 파일 소유자는 rwx가 모두 켜져 있기 때문에 4, 2, 1을 모두 더한 7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룹은 rx가 켜져 있기에 4와 1을 더한 5, 그리고 그 외 사용자는 r만 가지고 있기에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일 권한을 나타낼 때 숫자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chmod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의 권한을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chmod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어의 뒤에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옵션에서는 여러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동작을 지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파일에 적용할 모드, 즉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는 팔진수 혹은 문자열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팔진수 형식의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드를 변경할 파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명령어 구성을 통해 파일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hmod를 직접 사용하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오늘의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shell이며, 관리자 이름은 root입니다. 우측 shell은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shell이며, 일반 사용자 이름은 force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force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에서 터치 명령으로 test라는 파일을 만든 후에 권한을 보겠습니다. 권한을 보면 아까 배운 것과 같이 가장 첫 번째 칸에 이런 문자열로 권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칸은 type입니다. test는 일반 파일이기 때문에 type이 비어있습니다. 두 번째 세 칸은 파일의 주인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 경우 rw, 즉 읽기와 쓰기 권한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세 칸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유저의 권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읽기 권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칸은 others, 즉 그 외 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것도 그룹과 마찬가지로 읽기만 열려 있습니다. 파일의 주인은 쓰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test라는 파일에 admin이라는 문자를 입력할 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권한도 있기 때문에 test 파일의 내용을 출력했을 때 admin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유저도 r권한, 즉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test를 출력한다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유저는 이때 쓰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유저라는 문자를 test에 넣으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납니다. 이 permission denied error는 명령어를 실행함에 있어 권한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로 이 경우에는 쓰기 권한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자는 혹은 파일의 사용자는 이 파일을 일반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chmod 명령어를 사용하여 권한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까 배운 대로 chmod를 쓴 후에 그 다음에는 파일의 권한, 즉 바꿔줄 파일의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777을 입력하겠습니다. 777의 경우는 아까 배운 대로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칸은 파일의 주인의 권한, 두 번째 칸은 같은 그룹에 속한 유저의 권한, 세 번째 칸은 그 외 사용자에 대한 권한입니다. 즉 이 명령어를 통해서 테스트에 대한 파일의 권한을 바꾼다면 이처럼 테스트의 파일의 권한에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모두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주인은 본대로 파일을 출력할 수 있으며 테스트 파일의 새로운 내용을 썼을 때 그 내용 또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그룹의 유저에 대해서 쓰기와 실행 권한도 생겼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포스 또한 테스트의 새로운 내용인 유저 문자를 입력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력했을 때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tUidBeat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setUidBeat는 파일 실행 순간만 그 파일의 소유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영구적으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아닌 실행하는 순간에 권한을 빌려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비밀번호를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은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배운 것과 같이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은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기에 일반 사용자는 그 비밀번호 파일의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것이 setUidBeat입니다. 리눅스에서는 PASSWD라는 명령어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인 PASSWD 명령어는 관리자의 소유입니다. 이 명령어 파일에는 setUidBeat가 설정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가 이 명령어로 비밀번호를 바꿀 때 일시적으로 파일의 소유주인 관리자의 권한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setUid는 비밀번호 등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파일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보통 관리자인 슈퍼유저가 소유한 소수 프로그램들에만 주어집니다. 절차를 다시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가 setUidBeat가 설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해당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의 접근이 근지된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MANCHMO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CHMOD의 명령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자료처럼 400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강의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MANCHMOD에서 설명하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CHMOD 명령어를 사용할 시에 400을 이용하여 setUidBeat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0 중 000에는 CHMOD에서 사용했던 파일의 권한이 들어갑니다. 즉, 이전 실습에서 사용했던 8진수의 3개의 수 앞에 4를 붙인다면 setUidBeat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setUid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보며 setUid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전에 CHMOD를 사용했던 창에서 setUidBeat에 대한 실습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관리자는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을 일반 유저가 사용할 수 없을 때 setUidBeat 설정을 통해서 일반 유저가 그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ouch 명령어로 admin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준 후에 admin이라는 문자열을 파일에 넣어줍니다. 그럼 자료와 같이 admin이라는 문자열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min 파일의 권한을 보면 가장 뒤에 즉, 그룹과 others에 대한 권한이 읽기 권한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포스라도 admin의 파일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setUidBeat가 포함된 실행 가능 파일을 통해서 같은 그룹에 속한 포스도 즉, 권한이 없는 포스도 admin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빔 에디터를 통해 파일-C라는 파일을 만들어준 후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메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포인터인 fp을 선언하고 fp함수를 통해서 admin이라는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때 a 권한으로 열는데, a는 append라는 뜻으로 해당 파일 포인터를 통해 admin 파일의 내용을 쓸 때 그 내용이 뒤에 덧붙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유저가 내용을 입력할 버퍼를 만든 후에 scanf 함수를 통해서 유저의 입력을 저장한 다음에 f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 포인터, 즉 admin 파일의 내용을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통해 admin 파일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뒤에 덧붙이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저장한 후에 gcc file-C라는 명령을 통해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자료와 같이 a.out이라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 나옵니다. 해당 파일을 이용해서 관리자 창에서 1234라는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자료와 같이 admin 파일에 1234라는 내용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을 통해서 유저도 admin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저렴한 에러가 납니다. 코드를 볼 경우에는 admin이라는 파일을 열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은 후에 admin이라는 파일의 사용자의 입력을 쓰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같은 그룹에 속하는 포스는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admin이라는 파일에 접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setUID 비트를 사용한다면 같은 그룹에 속한 포스, 즉 쓰기 권한이 없는 포스도 admin이라는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hmod 실습에서 배웠던 명령어를 사용하며 setUID 이론에서 배웠던 4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뒤에 실행 가능 파일의 원래 권한인 chmod을 넣은 다음에 2.out을 넣어준다면 명령어가 완성됩니다. 이런 명령어를 사용한 후에 8.out의 권한을 보겠습니다. 이전의 8.out의 권한은 rwx, rx, rx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어를 사용한 후에는 rws, rx, rx로 바뀝니다. 여기서 s가 setUID 비트가 설정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out의 파일의 주인은 자료와 같이 루트입니다. 즉 이 파일은 setUID 비트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유저가 실행하던지 이 파일을 실행할 때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파일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원래 루트는 이 파일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파일을 입력한다면 이렇게 어드민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에러가 났던 일반 사용자 즉 같은 그룹에 속한 포스도 이렇게 setUID 비트를 설정한 후에 문자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드민 파일을 출력한다면 이처럼 포스라는 내용이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키비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각각의 사용자가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가 파일을 지우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설정하여 파일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루트.var.tmp라는 폴더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파일을 만들고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var.tmp의 권한은 77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파일을 만들다 보니 어떤 파일이 꼭 필요한 파일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티키비트입니다. 스티키비트는 공용 폴더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스티키비트가 설정된 디렉토리 안에서는 권한이 777인 파일도 아무나 지울 수 없습니다. 원래라면 권한이 777인 파일은 누구나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파일이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이라면 누가 지웠을 시에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스티키비트입니다. 스티키비트를 사용하여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아무나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일들을 삭제할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자인 루트와 파일의 소유자만이 삭제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스티키비트를 설정했다고 해서 다른 권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파일이 가지고 있던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은 모두 허용됩니다. 즉 삭제만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etUID와 마찬가지로 맨CHMOD를 사용하여 CHMOD의 문서를 살펴보면 1000에 대해 자료와 같이 다른 문서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맨CHMSTICKY를 사용하여 스티키비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스티키비트가 설정된 디렉토리에서는 삭제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맨CHMSTICKY에서 기술되어 있는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CHMOD 명령어 사용 시에 SetUID와 마찬가지로 1000을 이용하여 스티키비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00의 자리에는 파일의 일반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스티키비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며 스티키비트의 진행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CHMOD와 SetUID 비트를 설정했던 실습창에서 스티키비트 또한 설정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에서 mkdir형의 key라는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폴더의 권한을 보면 자료처럼 그룹과 아덜스에 대해 쓰기 권한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CHMOD777을 통해 권한을 바꿔준 후에 그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티키비트 폴더에서 bit라는 파일을 만든 후에 똑같이 CHMOD777을 통해 권한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bit라는 파일 안에 admin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처럼 권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dmin이라는 문자열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유저 또한 스티키 폴더로 접근한 후에 그 파일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bit 파일을 출력하고 쓰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일반 사용자는 이 bit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경우 bit 파일이 삭제됩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자 계정 쪽에서 이 bit 파일을 사용해 중요한 서비스를 돌리고 있었다면 이 bit 파일이 삭제됨에 따라 그 서비스에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티키 비트입니다. 이제부터 스티키 비트를 설정해서 bit에 대한 권한이 777로 열려 있음에도 아무나 지울 수 없게 바꿔보겠습니다. 배우신 것과 같이 스티키 비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chmod 명령어와 함께 1형 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티키 폴더의 권한은 777이었기 때문에 7777을 통해 스티키 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키 폴더의 권한을 보면 이전과 같이 모든 칸이 차있지만 맨 뒤에 칸이 x에서 t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티키 비트가 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스티키 비트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똑같이 비트 파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권한을 바꿔준 후에 비트 파일을 추정한 후 출력을 하면 이렇게 비트 파일이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한 또한 이전과 같이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 유저는 똑같이 스티키 비트 폴더에 접근하고 비트라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읽을 경우 admin이라는 것이 잘 나오면 비트라는 파일의 내용을 쓸 때도 이처럼 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전과 다른 점은 이렇게 rnbit로 비트 파일을 삭제하려 할 경우 권한이 없다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스티키 비트가 설정된 폴더 즉 이 경우엔 스티키 폴더입니다. 이 안에 있는 파일은 누군가 그 파일을 삭제하려고 할 때 그 파일의 주인과 관리자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티키 비트 안에 있는 비트 파일을 보면 root 즉 관리자가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유저는 비트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자의 창에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반 유저의 창에서 유저라는 파일을 만든 고우 유저라는 문자열을 유저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료같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chmod 유저를 통해 권한을 바꿔줍니다. 이 상황에선 마찬가지로 관리자는 admin이라는 문자열을 유저라는 파일 안에 넣고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스티키 비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유저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와 유저 파일의 주인 즉 이 경우에는 포스라는 유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rmuser 명령어로 유저라는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mod는 리눅스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setuid는 그 파일을 실행할 때 그 파일의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키 비트는 공용 파일 및 폴더 관리를 위한 옵션으로 스티키 비트가 설정된 폴더 안에서는 관리자와 파일의 주인만 그 파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